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요즘에 그 중국발 그 뭐야 뭐 헝다그룹인지 헝그리그룹인지 그 기업이 부동산 부채도 뭐 4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 참 근데 뭐 사이즈가 중국 사이즈니까 400조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40조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런 기업이 지금 부동산 지금 뭐 부도 위기라서 저도 뭐 모기지 쇼크 때 한가운데 있었지만 어 모기지 쇼크가 라는게 사실은 그 2008년도 직접 직전에 이렇게 막 버블이 일어날 때도 그 모기지 쇼크 얘기가 지금 헝다그룹처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모기지 쇼크가 뭐 득보잡이나 했나요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그때 파생상품 이라는 것은 익숙하지도 않은 언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어 그 그렇게 뭐 미국발 쇼크가 전세계로 이렇게 파장되고 뭐 미국이 망했네 마네마 하면서 돈 찍어내고 뭐 그럴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어떤 전문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기지 쇼크에 대한 경고를 한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도 없었고 또 전문가라는 것도 화상이고 뭐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뭐 뭐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지 그게 뭐 지금처럼 지금의 헝다그룹처럼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모기지 쇼크 직전에 진짜 금융계 있었던 사람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뭐 모기지 쇼크가 뭔지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모기지 쇼크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헝다그룹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의 본질은 그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폭락을 했던 거예요 모기지 쇼크 직전에 얼마나 많은 돈잔치를 했어요 10년도 안 된 몇 년 만에 여러분들 주가 지수가 400대에서 2000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그쵸? 거의 500% 이상이 올라간다구요 그러면 이거는 미친 주가죠 그러니까 모기지 쇼크가 아니라 어떤 허접한 이벤트라 하더라도 폭락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가라는 어떤 시세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이 폭락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헝다지 아니면 미국의 모기지 쇼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그냥 뭐예요 명분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명분 인간의 돈잔치의 말로에 대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건데 물론 모기지 쇼크라는 것이 모기지 쇼크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쇼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상승에서 폭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되는데 모기지 쇼크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했다 전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투자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헝다그룹도 마찬가지죠 지금 헝다그룹 때문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걸 얘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사상 초위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봐야 돼요 사상 초위의 버블을 미국에서 만들어냈다가 돈 찍어내니까 2020년에 1400까지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제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로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시 또 1400 다시 또 모기지 쇼크처럼 떨어질까요 잘 생각을 하셔야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쓸데없는 전문가들 찾아다닐 거 없어요 제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제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국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원래 변명을 굳이 하자면 바쁜 시간에 저는 모기지 쇼크는 헝다그룹인지 헝그리그룹인지 이런 얘기 저는 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해봐야 별로 내일리를 알 수도 없는데 그거 말해봐야 뭐에다 쓰겠습니까 풍파리밖에 더 하겠어요? 선동질의밖에 더 하겠냔 말이에요 저는 아예 투자할 때 저희 회원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한테 제 회원님들 수백 분이 중에서 저한테 단 한 분도 문자로 헝다그룹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케미 철학에서는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제가 회원님들을 그런 걸로 일일이 하지 않게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면 저한테 물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모기지 쇼크 때 2008년도에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전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한 놈도 모기지 쇼크에 대한 경고를 한 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정도 수준 긴가민가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각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그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모기지 쇼크가 터지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예언이나 한 것처럼 아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모기지 쇼크 네가 얘기한 거냐 잠깐 그냥 그거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거지 경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워렌 버핏조차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버핏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경고는 주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얘기할 때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기지 쇼크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이따구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기지 쇼크 때문에 떨어졌다 해서 그게 진짜 떨어져서 맞았다면 그거 진짜 위험한 거라 해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기지 쇼크라는 부동산 쇼크의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헝다그룹을 어때요 마치 모기지 쇼크 직후에 모기지 쇼크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날려 마치 자기들이 뭐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헝다그룹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도 합세해가지고 유튜버들도 합세해가지고 그냥 헝다그룹 때문에 폭락하네 마네 그러면서 뭐 앞으로 뭐 이것이 어떻게 재현될까 뭐 이러면서 미스터 둠들까지 합세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헝다그룹 그렇지 않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개나 소나 그럼 이제 헝다그룹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요 주가가 폭락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헝다그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헝다그룹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 금융권 그리고 전 국가 시스템이 그걸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언제나 동일하게 투자라는 것은 어떤 테마나 어떤 이벤트 때문에 나의 투자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지금 딱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헝다그룹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간에 지금 주식이 만약에 몇십 프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현금을 그만큼 비중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나는 약간 불편한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은 그걸 매집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멀리 보고 가는데 귀엽고 도박을 하려고 그러니까 헝다그룹 때문에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이런 거나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 뒤져봐도요 그걸 다 못 얻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것이다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도 확률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떠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테마나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 노우 유어셀프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걸 풀베팅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그때 한두 종목 가지고 달달 떨면서 몰빵을 해가지고 신용 쓰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헝다그룹 때문에 내 계좌가 박살나는 건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지금 투자를 하라고 투기를 해서 박살나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헝다그룹이 여러분들을 모기지 쇼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탐욕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헝다그룹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저희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헝다그룹이 뭐 헝다그룹이며 모기지 쇼크 때 뭐 어쩌라고요 알 수가 있어요? 모기지 쇼크 직전에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 모기지 쇼크 터지고 주가 다 폭락하고 나니까 IMF 때 다 폭락하고 나니까 그때야 국가 보더라 그러면서 개인들 다 팔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제서는 또 뭘 학습효과 때문에 헝다그룹 옛날 무슨 모기지 쇼크 재현 때문에 난리를 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 모기지 쇼크라는 것은 뭐냐면 모기지 몰트 게이지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스팟 그러니까 현물로 해서 파생상품 디리버티브리스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폭탄 돌리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지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길가 불황자들이나 스틸컬한테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부실채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부동산채권이라면 얼씨군하고 넙축받아 먹은 은행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 쓰레기 됐죠? 그거 다 받아 해서 전세계로 퍼뜨린 건데 지금 헝가그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지적인 거란 말이에요 국지적인 거 헝다그룹 얘기는 이 국지적인 거라는 건 이 주변 국가에 어떻게 파장을 줄까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대만이나 홍콩일 수도 있는 거고요 홍콩에다가 홍콩이 어떤 나라에 홍콩이라는 게 그 집값 올린 주세력들이 전부 다 그런 헝다그룹 같은 그런 본토 대륙 중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직적탄을 만든 건 홍콩이나 이런 데겠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투자가 된 모양인데 뭐 그런 것들이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것이 파장 파금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통계치가 나와봐야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그런 걸 뭐 저기 뭐 한국은행 직원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쵸? 그리고 그걸 아마 회수를 해 나가겠죠 중국인들이 그걸 왜냐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발 그런 몰트게이지처럼 여러분들 모기지처럼 그거를 회수해 나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헝다그룹에서 무슨 뭐 미국 투자하고 일본 투자하고 다 있는데 걔네들이 400조라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 모기지 쇼크처럼 수천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국지적인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헝다그룹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눈치 보느라고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지금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진정한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투자자들은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엄한 데 가가지고 뻘찍거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고 주가가 상승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게 현금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고 가시면 투자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짧게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이럴 때 헝다그룹 찾아다니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막 이벤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쓸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 안 돼요 1년 안에 쓸 돈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돈만큼은 내가 미래를 위한 견인차로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몽지초크가 얻은 IMF로가 어떤 상관이에요 사나가면 되는 거지 시장이 50% 60% 날아가도 20% 3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주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멀리 보면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슈에 민감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멀리 보면서 투자해 나가세요 다음 주에 제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유튜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에 방송 하나 딱 들으시고 그냥 원칙대로만 딱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